제가 시그니터 동작을 생각해봤어요. 리 박스? 나 이런 거 되게 못해요. 리 박스? 나 이런 거 되게 못해요. 도저히 못하겠어요. 리 박스? 이제 저만 할게요. 저희는 여기 나 대신 좀 하시면 안 돼요? 저희는 어디 가세요? 저 방금 계셨어. 저희는! 자, 국산 먹으러 가야지. 하나, 둘, 셋! 나 이거 되게 부러웠어, 이거. 아, 하고 싶으셨어요? 다시. 아니, 그러니까 부러웠다고. 아, 이게 다 각자의 싱크를 맞춰주는. 어디 보고 하면 돼요? 두 분. 아, 그러니까 카메라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니까. 네, 박수 한 번. 하나, 둘! 너무 세게 쳐서 아프다. 리 박스?